서천군이 어족 자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서면 송석항과 죽산항, 서면 홍원항 앞바다에 가폭 1cm가량인 꽃게종자 44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서천군은 꾸준한 종자 방류 효과로 지난 4월에서 5월 서천 지역 꽃게 위판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9톤 늘어난 662톤을 기록했다며 앞으로 1개월 이상 방류 해역에서 어구로 종자까지 포획하는 행위를 금지해줄 것을 어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